저장하기 뷰 사용자 자극평면 uncheck 저장하기 드래그 uncheck 사용자 자극평면 저장하기 마스터 복사 rename total uncheck 모든 작업 피처 저장하기 저장하기 전체적으로 작업이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은 winch는 끌질 필요가 있겠나 싶고 지금 lcp 이 부분은 드래윙을 해야 안되겠나 가지고 가볼까 이 부분도 필요없을 것 같다 나누자 너무 그래 나도 영어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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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클레이 종료 삭제 체인지 구성 체인지 구성 연장 자르기 트로이 체인지 구성 자르기 체인지 중심성 회전 클립 클립 스케치 편집 라이트 클립 루프답게 확인 확인 저장 클립 들어줘 클립 단백특우기 8.582 virtual 전체